야이 야이 아들아 갈까? 키가 탔어요? 아니요 아 키 아 진짜 나 얼굴라 진짜 큰 아파 진짜 아 아 아 이 길도 마지막으로 걸어야겠구만 그렇네 여기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네 여기가 키 가져왔냐? 두고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져와서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나갈 때 항상 까먹어 야 5일 동안 다르게 틀리게 계속 맞춰주면 안 되는데 계속 틀렸는데 계속 까먹지 아이고 홍천의 장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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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순서가 장문 열고 구워야죠 어? 그래 불 켜고 이거 어디냐? 스위치 도왔어 도왔어 야 그래도 어저께 어 성소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좀 느낌은 좀 틀렸어 발랐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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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 COM 아 하하하하 plastic 아멘